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여기 꿀 발라놨나요? 하루가 멀다고 여길 계속 오네 이야 미쳤다 미쳤다 이정도 열정이면 세상에 대통령 후보 출마해도 당선되겠네 여기 며칠 며칠 온거야? 어제 빼고 계속 왔나요? 어제도 사실은 여길 지나갔어요 부시워킹 한다고 여기 말고 저 위쪽에서 뭐 한다고 아이고야 대단하다 대단해 잡은 거라고 울불러야 난감하네 오늘 파도가 약간 껄짝지근해서 드러머 잡기는 좀 뭐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포말 거품 보글보글 저 하늘색 저거 너무 저게 심해가 파도는 좋은데 아무튼 오늘 드러머 잡기가 좀 애매한 거 같아서 블랙한테 복수하고 있어요 2불 블랙은 안 잡은 거지 못 잡은 게 아니에요 3불 4불 애꿎은 블랙만 고생이네 오늘 4불 4불은 4짜네 5불 큰일났다 큰일났다 애들이 갈수록 커져요 아 힘들어 5불 5 20 21 21 22 24 21 22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아무 힘이 없다 갈래요 물이 너무 많이 빠지고 파도가 너무 죽어서 힘을 못쓰겠네요 오늘은 1,2,3,4,5,6,7,7 7불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안하다 블랙들아 니들이 오늘 수고가 많다 드럼은 못잡은 나를 원망해라 8불 9불 CR이 굵어지고 있어요 10불